오늘은 하프오크 착한 오크로 살겠습니다 착한 오크 중립 아 오크는 질서가 아예 없네 우주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려 하는게 중립선이고 혼돈선은 개인주의자라고 합니다 개인주의자인데 착한 개인주의자라고 하네요 혼돈선으로 가죠 아 언제 나올거야 아 아하하하하하 이 녀석으로 하겠습니다 아유 96 나왔죠 96 나왔습니다 아유 진짜 오래 정말 오래 돌렸구요 96이 나와졌네요 장비는 깔끔하게 도끼로 가죠 착한 오크니까 세로시 헤븐 콰이어트 어 어 세로시로 가겠습니다 확인 정식규칙으로 가죠 위대한 현자 고라이오는 못생긴 오크를 양자로 들렸습니다 그 양자는 바로 접니다 여름아 어 말 너무 심해 말 넘심 시궁창 냄새난 얼간이래 아아 오늘 준비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솔직히 내가 도와줬으면 이겼다 오크 전사가 도왔으면 이겼다 아 유감입니다 이모엔 따라다니지 마세요 내가 사라진 거 어떻게 알았어 누구 마음대로 시금창 냄새나는 얼굴이라며 가 히 엑 하하 오지마 아빠 파밍 해야 돼 뚜오오오 đến 와 옷을 안 사길 잘 했구만 아 꺼져 야아 힘쌜니까 다 들고 다니죠 아 저기여 어떻게 아는거지? 생김새가 다르다면서? 양보 오랜 친구야 이미 죽었나 보구나 진심으로 애도하네 어떻게 이렇게 다 확정짓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죽었다고?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만날 건수도 있잖아 아 친구 자식 친구들한테 자식을 부탁했네 너는 나이가 생각보다 있으니까 동료를 선택하는 스스로 해야만겠지 지켜주려고 했는데? 어 보니까 좀 나이가 있어 보이네? 귀찮네? 징그럽네? 그리고 지금 선택권을 주는 거죠 어어 들어와 어디서 호모 세대부터 이어진 맹약인데 나만 살고 얘넨 죽으면은 파티에서 그냥 탈퇴 시키겠습니다 뚜루루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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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그렇지! 예이 게릭 문제없어 게릭 너 나 돈 챙겨주게? 아 가진게 없네 아하 게릭 바드 실명이 저 바드 한번도 써본적 없습니다 좀 데리고 다녀보죠 궁금하니까 어 게릭 마법 노래할래? 노래해봐 신나게 싸울때는 노래할 기분이 안나나? 노래를 하면은 아예 안싸우나?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거 맞아 아무것도 안하는거 같은데 이 부르 희파람으로 노래 부르는건가?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허 아하 게릭 엔퇴할래? 뭔가맘이 안든다 게리가 여기서 죽으면 은퇴야 죽으면 은퇴야 우리파티는 아 은퇴야 넌 어 은퇴야 넌 우리파티는 죽으면 은퇴야 아싸 오오 죽으면 은퇴야? 안 죽는게 좋을텐데? 전전 진행 도중이라도 죽으면 은퇴라고 너무 왔으니까 한번 쉬게 해주겠어 쉴때는 건들면 안되죠 아 진짜 죽으면 그냥 다 오오 잠깐만 타임 여기 가라 싸워 오 전사가 알차게 싸우긴 한다 이렇게 잘 싸웁니다 아 잠깐만 너 은퇴할거야? 왜냐 왜? 자유일아? 은퇴야? 아 다행이죠 은퇴면 했죠 아 은퇴면했죠 어어어 은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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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퇴가 은퇴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은퇴했습니다 대현자 고라이온의 친구 자에이라 전사 면었서 드루이드 였으나 코벌트 따위한테 은퇴 남편 칼리드 울부짖고 있죠? 복순하시고요 여기서 자에이라 빼면은 칼리드 나가나? 아 죽으면은 안 나가는구나 같이 원래 살아있을 땐 같이 나가던데 혼내줘 아 둘 다 못 맞추면 어떡하냐 하지만 경로 있는 애한테 방해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더러운 짐승 여기서 죽을 것이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못 도망가게 제보도 죽여 그렇지 너무 답답하다 얘네 둘러싸인 것만 봐도 가깝하다 아 잘 싸운다 와 잘 싸운다 역시 1은 전사가 짱이다 2는 진짜 법사가 센데 법사 게임인데 그냥 전사가 소환소 정도밖에 안 되는 2에서는 원은 역시 전사감패네 아 법사 가속사계가 되줄 법사입니다 가속을 써주겠지요 우리와 함께 가도 졌어 자네에게는 검을 주겠네 얘가 몰래 먹고 입삭 박고 있었네 가져가시게 와 멋있어 와 멋있어 난 아무 곳에도 항복하지 않소 이제 좀 준비하시오 일단 살아야 하니까 뭐라도 거시고 아 당신은 누구지 내 이름은 리사드입니다 우린 몽크죠 교단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이 웅장한 노래 속에서 그래 해주시오 난 원칙을 지킨 남자를 존경하지 너가 나와 함께 하길 원해 아싸 대머리 생겼다 그렇지 에너지 파 아이고 방패등 넘어버려 잘 노린다 저 자기 몸만한 방패를 들고 화살을 맞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들고만 있어도 안 맞을 것 같은데 대단해 언제나 내 상상력을 뛰어넘고 있어 난 죽고 싶니? 파탈하고 싶어? 이거는 한번 질러야 된다 다시 잡을 수 없어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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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너는 없을 수 없어 그 사람이 없을 수 없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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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우리의 길은 나서드가 위험한데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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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분 좋아 죽을때까지 싸운다 죽을때까지 싸워 죽어도 상관없어 고르즈오크 혼자 남을때까지 아 아 이렇게 전부 죽고 외로운 여행이 시작되는군요 유감입니다 여기다 그렇지 바로 나와주자 예슬립 흥놈에게 친절 머리가 나오 당신과 동행해도 괜찮겠어 알겠어 같이 가도록 하지 넌 레벨이 몇이니 어 성직자 주문 쓴다 와아 레벨 몇이죠 와 파이터 클레딕 오면 진짜 쓰나 나머 폐제 야 시체조정이 있네 가자 가자가 아닌데 여기서 여기서 보수전 아닌가 소환을 하자 먹고 야 나와 빨리 나와 가자 내 보물을 훔치러 왔는가 아 해골들 순살당했어 아 어 미친게임 이거 왜 이렇게 죽여 아 가고 도브 아웃! 안녕히 가세요 케일아 넌 북쪽 방향으로 향하는 중이오 나와 같으면 방랑자로군 나와 같이 여행을 하겠어 알겠어 아싸 종로 생겼다 무기 숙련도 1 성직자 주문과 마흡사 주문 좋은 무기라도 좀 무기점이라도 좀 찾아봐야겠다 여기 별거 안줄거 같은데 말치야 솔직히 말해 별거 없지 아휴 말치야 왜사니 사일런스에 가게 빨리 와 할아버지 겁나 느려 예 아 그걸로 비히 프렌즈 오 비히 데드 보호의 방토 와 물임매 괜찮네 할인점이다 할인점이다 할인점은 돈 없어도 가봐야죠 필수지 와 이속차이 너무 심하다 와 와 와 와 아 위만 원하네 여기서도 뭐 팔았나 지팡이만 팔지 않나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셨죠 극혐 월요일 딱 지금 월요일이죠 12시 46분 좋은 한주 보내시고요 저도 좋은 한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뵈요 뿅